여러분은 산타가 각 집에 다 있다는 걸 언제 아셨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태룸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이 산타는 진짜 낭만 중에 낭만이잖아요 아, 그렇죠 어린이들의 낭만 중에 낭만 근데 그 산타가 이제 없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산타는 집집마다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동심 파괴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최초의 동심 파괴가 아마 산타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 아, 저는 그 순간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 충격적이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았나 봐 대충 예상했겠지 그래, 그냥 뭐 산타가 그냥 그거겠거니 이로써 이누씨는 이제 동심이 없었던 걸로 동심이네, 그렇게 뭐 선물이나 주면 되지 이런 느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울씨는 언제 아셨어요? 아, 나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보다 이제 애기한테 노래를 불러줬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지났으니까 한, 두 달 전에 지났으니까 노래를 불러주는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같이 막 따라 불러요 따라 부르다가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해서 어,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역시 애기들은 좀 나르더라고요 감정이입이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데 이러면 참아야지 이렇게 막 물고 어, 참더라고요 아, 참은 거야 다시 부를까? 울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나, 운 좀 참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걸 뭐 자연스럽게 알든 누군가 가르쳐주든 어떻게 되었든 알게 될 때 그 동심 파괴는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이제 파괴된 동심을 이제 산타 크루즈 기타를 구매하면서 자, 산타 나왔습니다 이렇게 채워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나에게 산타가 되는 산타가 없어서 상처를 받았다면 산타를 내가 사면 되지 그렇죠, 사면 되지 어, 뭐 산타... 내도 않는 인트로네 하하하하 자, 산타 크루즈 가봅시다 산타 크루즈예요 자, 산타 크루즈 어쿠스틱 기타 OM 커스텀 에디론당입니다 이게 어... 지난 시간까지 계속 더블어바디를 하다가 오엠으로 오니까 갑자기 사이즈가 확 커진 느낌이 엄청 커지고 왔죠 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두께감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까지 큰 피지컬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이제 저 뭐냐, 빈티지2를 쓰잖아요 네네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아, 빈티2가 OM으로 나온 건가요? 바디가? 네, 오엠이요 아, 그렇군요 네, OM 커스텀 에디론당입니다 지금 뭐 이제 모델 설명에서는 거의 뭐 드레드넛이 필적하는 사운드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749만원 750입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 101cm 무게 1.92kg 두께 102mm 구프리티 뚤레는 76mm입니다 쉐입은 OM 바디 상판은 에디론당 스프루스인데 지난번이 굉장히 그 하얀 느낌이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스프루스 자체의 색감이 아니고 피니쉬를 버터토스트 피니쉬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약간 토레파이드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그런 상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축구판은 인디안 로즈우드고요 네, 로즈우드 색감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고 네, 살짝 옅은 색감의 인디안 로즈우드 자, 넥은 마호가니의 V 그리고 볼루트가 있어요 여기 목젖 네, 목젖 있고 헤드머신은 니켈 웨이벌리 이거는 버튼에 따로 뭐 그 에보니나 아니면 화이트 버튼이나 안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그냥 니켈 웨이벌리 메탈입니다 너트는 본넛의 44.45mm이고요 지판이 에보니인데 이 지판인네이가 D42 마틴의 D42모델이랑 같은 디자인 네, 네 지판인네이가 D42 스타일 스케일 길이는 645mm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스케일 길이가 기타마다 다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우리 더블 스타일에 썼던 거는 629랑 632였잖아요 얘는 645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우 오 좋다 오, 좋아 좋다 바로 좋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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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가 좋다 뭐 소리가 이게 호엠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7대7을 뽑아낸 느낌인데요 특히 위쪽에서 셨색할 수 있죠 무게가 오우 아니 이 정도면 살짝 그냥 깔끔한 느낌의 드레드녹과 필적 할만한 사운드인데 스트로크 그러니까 OM에서 스트롬이 이렇게 좀 이렇게 탄탄하게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OM으로는 스트롬을 잘 안 치잖아요 전용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사운드로는 충분히 너무 좋은데? 그쵸? 이게 뭔가 산타크루즈 사운드가 되게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유기농 그런 사운드 느낌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했었을 때도 약간 신사 약간 건장한 잘생긴 사람 맞아요 훈남 이런 느낌이었죠 권장하고 성실하고 자연스럽고 잘 받는 수트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진짜 완전 유기농 사운드네요 네 딱 그런 느낌 엄청 건강한 느낌 엄청 좋네 좋아요 좋아요 팅거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좋은데 아니 이거는 오해면 워낙 특파 된 연주니까 좋겠지만 좋네요 너무 좋은데요 좀 소음이 북극 misconception 좀 보여주고 안전한 느낌 너무 힘드네요 그거만 해당 안전한 느낌 어 좋다 고객님 오 소음 같은 느낌 오, 좋네 전천우 OEM이네 이거 너무 좋네요 이런 걸로 녹음해야지 좋다 진짜 진짜 좋네 이게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풀어 키운 건강한 무항생제 닭으로 만든 치킨이에요 뭔지 알죠? 그런 느낌이야 무항생제 전혀 그런 가공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 오, 진짜 좋은데? 네, 사운드 잘 들어갔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거 1분 코스트 이걸로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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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산타크루즈 OM 커스텀 에디론 딱 같이 보셨고 명홍씨부터 한주의 평화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이제 소개을 해서 드레드넛을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다 솔직히 믿진 않았죠. 어 저도 근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믿을만 하네요. 눈 감고 들으면 드레드넛이라고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스트럼되는 전천우 OM 이렇게 들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또 스쿼드 점수가 나왔네요. 명홍씨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6점 저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6 평균 76 똑같이 나왔어요 모든 항목이 총점 뿐만이 아니고 항목 자체가 지금 우리 거의 다 달랐거든요. 맞아 완전 다 달랐는데. 근데 요거 마지막에 OM에서 의기투합을 제대로 했습니다. 항목이 다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그 산타크루즈에서 특수 스펙 같은 게 아니라 OM 바디에 딱 붙여가지고 딱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좀 비슷해졌던 거. 완전히 여기서는 의견이 딱 교집합을 찾았네요. 네 OM 커스텀 에디론닥 진짜로 OM의 어떤 한계를 넘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OM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점수도 계속 야금야금 올라서 이제 70 중반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코코볼로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OM 커스텀 에디론닥의 코코볼로 이거는 제가 왜냐하면 코코볼로 스펙이 지난 시간에 이제 에릭 스카이 할 때 이미 코코볼로 약간 마음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코볼로면 야 이거 좀 업그레이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OM 커스텀 코코볼로로 돌아올게요. 네 산타크루즈 한 시간 남았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큐스틱 타임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